성부가 생각보다 좀 늦네? 전화 한번 해볼까? 나도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겠어? 밥 싫으면 빵이라도 사다 줄까? 언니 슈크림 좋아하잖아 슈크림 사다 줄까? 생각 없어 아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? 아닙니다 갑자기 뵙적은 제가 더 죄송하죠 회의가 금방 끝날 것 같더니 자꾸 길어져서요 중간에 빠져나왔는데도 이렇게 늦었네요 예 저녁은 어떻게? 아직 안 하셨으면 어디 가서 저녁이라도 드시면서 얘기하실래요? 아 전 다시 회사에 들어가 봐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예 저 제 아내한테는 그렇지는 않아도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요 이 감독님 만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무슨 일로 차해란 씨 기사 말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무슨 뜻이죠? 차해란 씨가 제 아내를 찾아와서 그 기사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한 모형이에요 해란이가요? 네 해란이답네요 근데 어떡하죠? 제가 경서 부탁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 기자로서요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사는 알고 있습니다 오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제 아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저도 연예인 덕분에 밥 먹고 사는 사람 맞는데요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해란이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경석뿐만 아니라 이 감독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그 기사를 막아주지 않으면 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젠 해란이가 경서한테 해코지할 만한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 차일환 씨 동생 일은 오기잠님도 잘 알고 계시죠 동생 일이라면 옛날에 해산포에서 있었던 예 그 일이 제 기사하고 무슨 혹시 설마 주원글씨에서 나왔던 얘기가 예 차일환 씨 동생을 찌른 사람은 장작가가 아니었어요 장작가가 아니었어요 란아 엄마야 자니? 아니 들어와 한의원에 갔다 왔어? 응 엄만 지금 들어오신 거야? 응 진주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어 잘했네 근데 엄마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? 그래 보여? 응 난 이제 엄마 웃는 얼굴 영영 못 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웃으니까 보기 좋네 그래? 응 진주가 기분 전환 확실하게 시켜줬나 봐 응 왜? 너